여기가 여기서 책 주고 진짜 제대로 그렇게 말을 못해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한국이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다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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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가야 돼 완전 숲속으로 들어가래요 대박이다 아 이쁠 것 같아 아 아 아 여기가 여기서 체크 인도 하고 카페 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너무 예쁘고 커피도 파신다 그래서 좀 이따 커피 한잔 먹으러 올라오고 쓰레기 봉투랑 재활용 봉투 받았는데 그 자리를 어디 선정할지 한번 캠핑장 둘러보고 결정하려구요 아 아시사이트 위로 올라오는 거 조용할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오만 아니요 아 아 아달 잘 가요 으 재 위 쪽으로 올라왔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쪽에다가 1번 사이트 내 처불과 입니다 오..좋아요좋아요 오늘 가져온 짐 이제 끝이에요 오늘 완전 미니멀로 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혼자 자니까 엄청 넓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세팅하고 핀짱 불러보려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걸 했었어야지 바로 같이 그리고 캠핑장 오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집에 있는 게 더 잘 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맛에 캠핑하는 거죠 그쵸? 3계절 침낭 가져갔다가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2박 갔는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밤새 빨리 빨리 안 해달라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오늘은 걷어차는 안이 있더라도 극동계 침낭 한 것 같습니다 잘 먹었어요 원래는 다 먹었을 때 다시 먹었을 때 잘 먹었어요 많이? 오늘 짱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. 배가 너무 고파요. 뭐 좀 먹을까? 그리고 제가 오늘 파프랑 쉘터 안 갖고 왔거든요. 약간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눈부셔. 어떡해. 문제네. 썬크림 안 갖고 왔어. 시컴스. 시컴둥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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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너무 좋아요 바람이 막 불고 왜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? 차박하시는 분들 왜 차박하는지 알겠어요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 요것만 먹어도 행복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조용해요 캠핑장 진짜 제대로 소유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이랑 개수되어 있는데 오 깨끗해 아담한 사이즈이긴 한데 총 6개의 개수대가 있습니다 샤워실이 여기 있고 이쪽이 화장실 다 우드우드 톤이야 총 4개 4칸의 화장실 샤워실도 한번 가볼게요 오 깨끗해 여기 깨끗하게 여기 깨끗하게 총 4개 깨끗해 매점이다 매점 이 관리동이랑 제일 가까운 데가 A 사이트예요 A 사이트가 총 5개가 있는데 이쪽에 A 0번 사이트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너무 예뻐 짜라란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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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이게 A 1 사이트 여기가 A 2 여기가 A 0번 사이트인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도 사이트가 있네요 엄청 크다 부자리 사이트인가봐요 저쪽에도 한 팀 계시고 괜찮다 이쪽도 여기 쉼터인가봐요 엄청 예쁘다던데 잠겨있네 아쉽다 여기에도 쉼터가 하나 있고요 저 위에도 B 사이트예요 여기가 다 B 사이트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트들이 다 느낌이 제가 좋아하는 그 세워 참새랑도 좀 느낌이 비슷해요 되게 조용하고 좀 다 거의 다 사이트도 크고 독립적이고 아 여기 이제 제 원픽으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쪽이 이제 C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 분께서 이렇게 옆에 C2 여기가 C3네요 C 구역은 좀 미니멀로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보이소? 아주 구울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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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6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밥 좀 먹어보려고요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빨리 먹어야겠어 그리고 살 칫살 살 칫살 먹어볼게요 아잇 아잇 까다로운 점심 역시 밖에 나오면은 소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 소고기를 와 한 마리 다 하고 싶다 얼마 전에 엄마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산 뒤에 두릅 나무가 있다고 두릅 이렇게 따주셨어요 두릅이 아예 데쳐와서 이 소고기를 두릅에게 싸가지고 한번 구워보려고요 소고기 두릅마리 한번 해보려고요 김밥처럼 덜덜덜덜덜 말아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굽는 게 어렵네 고기를 딱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끝 패를 구워야 되는데 아 진짜 어려워 집게가 안 되잖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죠?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은 게 좋은 말 그 땅 두릅이랑 또 맛이 좀 다르대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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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추워서 이 따뜻한 거 국물 한번 먹어 볼게요 이제 좀 추워서 이 따뜻한 거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 별미거든 출한 기사 딱이야 진짜 오늘은 깔끔하게 차마 한번 먹어 볼게요 여기다가 또 깔끔한 술 딱이더라고 뭐? 아뜨워! 아뜨워! 뭐지? 으악! 뭐야? 이제 설거지하고 와야겠다. 이제 다 먹어서 설거지하고 오려고요. 응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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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예요? 어, 세상에. 아, 장작 만졌는데 이렇게 되구나. 아, 진짜. 너무 예쁘지 않나? 아까 엄청 시커먼 제 얼굴. 뭐죠? 그, 얼굴을 막 뭐 만졌나 내가? 아니면 이 잿가루가 얼굴에 막 튄 거 같아요.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. 이걸 깨끗하게 싣고 와서 좀만 불방 좀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요. 아, 딱 별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. 아쉽다. 다행히 막 벌레가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여기서 불방 하는 거 보고 있어요. 남은 상자 다 넣었어요. 딱 비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빗소리 들으면서. 텐트에서 빗소리 들으면 저는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. 기대됩니다. 얼마나 비가 많이 낼지. 오랜만에 오줌 캠핑. 아쉽다. 나한테 열심히 끌고 jewels! 울지마? 엉진이. 다행히 그냥 하단다. 날씨가 안사하네요 날씨가 안사하네요 밤하고 잘 Heinze 넓었으로 오늘도 진짜 깨끗하게 잘 놀았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